안녕하세요 이박사진국호입니다. 오늘은 5차원 낭독학습법 시조신련 장문훈련 띠치컷 진행태조사 쩡자와 지속태조사 쩌에 대해서 같이 장문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후원계좌를 어디로 하느냐 라고 물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저는 동영상구 밑에 설명란에 있죠 후원계좌 적어둡니다. 핸드폰을 보신 분들은 그게 안보입니다. 옆에 그걸 클릭하셔야 보이는데 그런 분을 위해서 후원계좌 농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00여개 제가 했는데 다 보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보고 도움됐다 하신 분들은 재량껏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란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띠치컷 제7과입니다. 장문연습 장문은 기본적으로 문법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장문을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장문 연습하면서 장문 훈련하면서 문법 설명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문법이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봅시다. 우선 진행태조사 쩡자와 지속태조사 쩌 용법 중국어의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태조사는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완료조사 러 용법 오늘은 진행태 쩡자와 지속태 조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문연 봅시다. 정자와 저거 앞에 기본 문연 보면 시작태 라고 그러는데 동사 다음에 칠라 있는 거 뭐 뭐 하기 시작하다 편의상 시작태 조사를 할게요. 뭐 뭐 하기 시작하다 동사 칠라에 와 그 다음에 정자의 다음 동사입니다. 위치가 중요해요. 정자의 동사 앞에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영어는 동사 뒤에 ing죠 중국어는 ing가 동사 앞에 갑니다. 정자의 동사 그 다음에 쩌는 동사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동태조사는 동사 다음에 씁니다. 동사 뒤에 러 구어 그죠 쩌 쩡자에만 조금 예외같이 쩡자의 동사입니다. 요 세가지에 대해서 한번 작문 연습 해봅시다. 첫번째 그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고함을 지르다 혹은 큰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이 키포인트는 뭐뭐 하기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자 타 따한 칠랄 따한이 고함을 지르다 큰소리로 외치다 그런 뜻이에요. 타 따한 칠랄입니다. 그는 큰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타 정말로 타 따한 칠랄 여기서 이 문장 아시면 그는 크게 웃기 시작했다 타 따하오 칠랄입니다. 아시겠죠? 타하오 칠랄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타 따쿠 칠랄 동사 뒤에 칠랄에서 뭐뭐 하기 시작하다 원래 동사 뒤에 칠랄은 방향부의 확대될 뜻이 있어요. 밑에 문법 한번 볼까요? 동사 플러스 칠랄은 뭐뭐 하기 시작하다 그래서 그 시작과 지속이 시작해서 계속 지속되는 상태 시작해서 계속 지속된 상태를 동사 칠랄을 합니다. 그래서 타 그는 큰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는 타 따 러 하면 안됩니다. 그럼 고함을 쳤다 되요.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갑자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타 따한 칠랄 한이 우리 함성의 함자죠 그는 크게 웃기 시작했다 타 따 샤오 칠랄 다 샤오 칠랄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동사 칠랄은 뭐뭐 하기 시작하다 밑에 예문 한번 볼까요? 어 앞에 중국어 보기 전에 옆에 한국어 해석 먼저 봅시다 그녀들은 유쾌하게 큰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여기 나와있네요 그녀들은 유쾌하게 큰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정말 어떻게 하냐 타 은 자 유쾌하다는 말 까오싱다 해도 되고 중국 사람들은 칼싱한 말 좋아합니다 마음이 활짝 열린다 뜻으로 타 은 칼싱다 다 샤오 칠랄 그녀들은 그녀들은 유쾌하게 큰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다 샤오 칠랄 아시겠죠? 자 그녀들은 유쾌하게 큰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따라 읽어보세요 탐은 칼싱다 다 샤오 칠랄 다시 탐은 칼싱다 다 샤오 칠랄 오늘은 기본 구형이 중요합니다 뒤에 그 단문보다는 같은 거 2번 2번도 한국 문장 먼저 봅시다 휴거 기간이 되면은 여행사들은 여행사는 바빠지기 시작한다 자 뭐 뭐 하기만 하면 곧 뭐 뭐 한다 해서 이주용 이주 이다오 자치 이다오 자치 이다오 류신서 즉 망치라이라 여기서 이주용법입니다 뭐 뭐 하자마자 혹은 뭐 뭐 하기만 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치 즉 휴거기간 자치 방학기간 휴거기간이 되기만 하면 휴거기간이 되면 여행사는 곧 망치라이라 망 형사네요 망치라이라 바빠지기 시작하다 칼시 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나 형사지 칠라인은 방향보유 확대는 뜻으로 뭐 뭐 하기 시작하다 계속 쭉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대표의문 1번 외우세요 그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요 외우세요 타 다 다 한 칠라이 간단하죠 타 다 한 칠라이 외우세요 타 다 한 칠라이 뭐뭐 하기 시작하다 본문에는 뒤에 문장은 없는데 동사 뒤에 칠라이 용법이 나왔습니다 방향보호 할 때 또 할 겁니다 방향보호가 워낙 많아서 방향보호는 확장된 의미가 중요해요 글자에서 확장된 파생된 의미 첫 번째가 동사 칠라이 입니다 뭐 뭐 하기 시작하다 아시겠죠 잘 알아두세요 그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타 다 한 칠라이 외우셨죠 타 다 한 칠라이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는 스스로 책을 보기 시작했다 이것도 뭐뭐 시작했다죠 칠라이는 머리에 떠오르시고 자 여기서 스스로란 말 중국 사람들은 즉 즉얼 또 배지공학 써가지고 즉얼 보통은 즉지 스스로 옆에 보세요 즉얼 스스로 혼자서 외국 사람들은 즉지 이것도 스스로 혼자서 다 즉지 해도 되고 원어민들은 타 즉얼 칸치 술라이 자 칠라이가 분리가 되죠 칸치 술라이 타 즉얼 칸치 술라이 그는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 요때 해보세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합동사입니다 동사 목적어 그 단어가 동목형으로 되는 거 이합동사 이합동사 동목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사치 목적어라입니다 칸수 칠라이가 아니고 칸치 술라이 그렇게 합니다 이 칠라이는 방향보호는 동사치 목적어라입니다 아시겠죠 이합동사 특징입니다 자 역시 한국어 먼저 봅시다 원래 한국어 먼저 써야 되는데 중국 어감키우기 위해서 중국어 먼저 썼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틴 그냥 갑자기 후란 혹은 투란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 샤위입니다 이 샤위는 우리말로 비가 오다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동목형입니다 샤치위라엘라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샤치위라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 틴 후란 지우 샤치위라엘라 틴 후란 지우 샤치위라엘라 비가 오기 시작하다 이 샤치위라엘라 이 샤치위라엘라 비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 기사 동사 그 이 앞 동사는 그렇습니다 단어가 동목형이 있을 때 2번 볼까요 그녀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다 노래 부르기 시작하다 창거 창거죠 동목형입니다 이 앞 동사입니다 동목형은 분리가 된다. 갑자기 타투란 타투란 칼슨 창지 꺼라이러 칠란 자체도 시작하다지만 칼슨 넣어도 됩니다. 그녀가 갑자기 노래를 불리기 시작했어요. 기분 좋은 일이 있나봐요. 타투란 칼슨 창지 꺼라이러 2번 따로 읽겠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정말 뭐라고요? 타투란 칼슨 창지 꺼라이러 창지 꺼라이 이 단을 기억하세요. 창 거치라이 하면 안됩니다. 창지 꺼라이 창지 꺼라이 하나 더 봅시다.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하면 한두 것도 없다. 말하다 수호화입니다. 수호화. 이것도 수호치 화라이 말을 하다잖아요. 수호치 화라입니다. 수호치 화라이 매와 매일 랏 러가 아니고 한두 것도 없다 하면 정말로 매이와 매일 랏 랏으로 발음합니다. 그녀는 한번 입을 열었다 하면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면 끝도 없이 말한다. 1, 2, 3번 1, 2, 3번 다 좋은 문장입니다. 자 동사치 라이 동사치 목적을 라이 이 공축보다는 문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 티엔후란쥬 샤치위라이 러 따라하세요. 다시 티엔후란쥬 샤치위라이 러 샤치위라이 러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가 오기 시작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샤치위라이 러 샤치위라이 러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문법에서 공식은 참고 마시고 2번 똑같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다. 타투란 칼슈 창취거라이 러 다시 따라하세요. 타투란 칼슈 창취거라이 러 이제 아시겠죠? 칠라이가 어떤 의미라는 거 그녀는 3번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형말로 타 쑤치위라이 즈시 매와 매려 3번이 참 매웠어요. 좋은 문장이에요. 표현을 자주 하세요. 제가 입을 열었다면 끝이 없어요. 형말로 뭐라고요? 타 쑤치위라이 즈시 매와 매려 쑤치위라이 러 아시겠죠? 샤치위라이 창취거라이 쑤치화 라이 이런 식으로 이 앞 동사에서는 칠라이가 가운데 되겠다. 동사치 목적이라이 샤치위라이 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에 옵니다. 그는 스스로 책을 보기 시작했다. 책을 읽기 시작했다. 눈으로 보는 건 칸수입니다. 소리내서 있는 것은 린수에요. 그래서 공부하다면 린수가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책 보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책을 보기 시작했다. 중국식으로 해봅시다. 원어미식으로 타 쑤치걸 칸치수 라이 외국 사람이 쑤치걸 아주 유창해 드립니다. 다시 타 쑤치걸 칸치수 라이 지걸 스스로 타 쑤거 라이 혼자서 왔다 스스로 왔다 지걸 칸치수 라이 스스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타 쑤치걸 칸치수 라이 외우셨죠? 그는 스스로 책을 보기 시작했다. 동사 칸치 동사 칸치 동사 칸치 동사 칸치 지금 졸고 있다. 중국사람들은 말할 때 뭐 라오왕 샤오왕 자기보다 나이 많으면 라오왕이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샤오왕입니다. 우리의 집 왕씨, 김씨 이렇게 한 글은 둡니다. 라오왕 정자이 다 커 쑤는 다 커 쑤는 뒤 평균이 옆에 다 커 쑤 꾸벅꾸벅 졸단 뜻이에요. 다 커 쑤 근데 현재 지금 한참 졸고 있어요. 지금 한참 몸 하곤 중이다 하면은 정자이 다 커 쑤는 뒤에 너도 들어갑니다. 너도 자연식에 들어가요. 어깨 조사인데 이 너도 진영태의 의미가 있어요. 라오왕 정자이 다 커 쑤는 어 라오왕은 지금 한참 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핵심이 진행태 조사입니다. 동작의 진행 상태의 진행 일반적으로 진행 조사는 동작의 진행 때 많이 씁니다. 어떤 동작을 진행하는 거 정자이 동사 너 해서 지금 마침 한참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한참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정자이 동사 너 여기서 정자이 동사 너 에서 자이 빼고 정동사 너 해도 되고 또 정을 빼고 자이 동사 너 해도 됩니다. 기본 패턴은 정자이 동사 너 입니다. 1번 보세요. 다 정자이 치饭 너 그거는 지금 식사하는 중입니다. 그거는 지금 밥 먹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로 다 정자이 치饭 너 다 정자이 치饭 너 늘 안 붙여도 됩니다. 2번 다 정자이 다 대화 그는 지금 전화 중입니다. 전화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요? 다 정자이 다 대화 그는 지금 밥하고 있습니다. 다 정자이 줘饭 알죠? 알겠죠? 정자입니다. 7라인은 동사 뒤에 가 있지만 요거는 동사 앞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동작이나 상태의 진행인데 동작이 진행되어 훨씬 많이 쓴다. 영어의 ing와 똑같아요. 한참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마침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번 랄왕은 지금 절구이다. 지금이란 말 없죠? 제가 강조했습니다. 랄왕은 절구 있습니다. 절구 있는 중입니다. 이 뜻이에요. 정말로 따라하세요. 랄왕 정자이 다 커세이 나 다시 랄왕 정자이 다 커세이 나 정자이 정자이 치饭 나 정자이 정자이 아시죠? 식사 중입니다. 자고 있는 중입니다. 정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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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 동사입니다.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랄왕은 절구 있는 중입니다. 랄왕 정자이 다 커세이 나 1부를 외우세요! 다시 랄왕 정자이 다 커세이 나 아시겠죠? komme 지냑osis 머머 하고 있는 중이다. 동사 표현 다는 거 자 다 4번은 다릅니다. 너는 손에 무슨 물건을 들고 있니? 당신은 손에 무슨 물건을 들고 있느냐? 들고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 그래서 지속된 조사랍니다. 문법 설명을 해봅시다. 지속된 조사. 이건 일반적으로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인데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 정적인 상태고 아까 정자에는 동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사 저 합니다. 동사 저. 뭐만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정자의 동사죠. 상태의 지속은 동사 다음에 저 를 씁니다. 저. 가볍게 경성입니다. 저. 예문문 먼저 봅시다. 1번 장상과저 이장시제디두. 한국말은 뭐예요? 벽에는 세계지도가 걸려있다. 걸려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꽈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 보세요. 벽에는 세계지도가 걸려있다. 중국은 어떻게 해요? 장상. 이게 샹은 장소를 나타낸다. 방위사입니다. 방위사. 중국 사람들은 벽에서 튀어나왔다고 생각해서 벽 위에는, 벽에는 그렇게 합니다. 벽에는 꽈는 걸다. 꽈자 걸려있다. 뭐요? 세계지도를 중국말 할 때는 이장시제디두. 반드시 수양명, 수사양사명사. 이게 목적입니다. 이장디두. 한국어는 벽에는 한 장의 세계지도가 이렇게 안하죠. 벽에는 세계지도가 걸려있다. 중국은 반드시, 꽈자 이장시제디두. 한 장의 세계지도가 꽈자 걸려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지속된다. 두 번째, 샤파상. 주어져 이두이 랜 랜. 소파에는 우리가 소파라든지 책상, 의자, 방위사, 샹을 씁니다. 소파에는 소파에 주어져 앉아있다. 누구요? 이두이 랜 랜. 일부러 제가 또 있었습니다. 일부러 가지고 빨간 거 썼어요. 우리 한국어 보세요. 소파에 한 쌍의 연인이 앉아있다. 우리 한국어는 한 쌍이잖아요. 중국어는 한 쌍이라도 이때는 이슈왕 하면 안되고 이두이. 양사할 때 배웠는데 이두이는 남과 여, 음과 양, 암컷과 수컷. 이렇게 해서 서로 짝이 되는 양사 쓸 때 이두이 합니다. 소파에 한 쌍의 연인이 앉아있다. 중국어 어떻게 했냐? 샤파상 주어져 앉아있죠. 이두이 랜입니다. 이슈왕 랜 랜 하면은 이거는 동성 연인이잖아요. 동성 연인 그렇게 해도 되나요? 자, 그래서 중국어 다른 거 한자인데 다르죠. 이두이 후치 한 쌍의 부부 이두이 랜 랜 한 쌍의 연인 그래서 중국어 잘 하시려면 양사를 잘 알아야 된다. 양사 지도는 한 장, 용어 똑같죠. 근데 한 쌍 연인은 한국어는 한 쌍 연인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연인 한 쌍이지만 중국어는 이두이 랜 랜 랜 주어져 앉아있다. 앉았다가 아니고 앉아있다 주어져 오늘 우리가 연습할 거는 지속도 조사 상태의 지속을 할 때는 동사 저 요거 가지고 연습합니다. 나중에 문장에서 자, 그래 놓고 자, 4번 다시 올라갑니다. 너는 손에 무슨 물건을 들고 있니? 들었나 가지고 들고 있냐? 니 소울이 나 져 스며동시 나 져 입니다. 그 상태가 나 들고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걸 나 져 니 소울이 나 져 스며동시 입니다. 너 손에 뭐 들고 있어? 니 소울이 나 져 스며동시 니 소울이 나 스며동시 이건 초급 중국어 중국 부터는 니 소울이 나 져 자연스럽게 적어 들어야 됩니다. 상태의 지속 너 지금 손에 뭐 들고 있지? 정말로 니 소울이 나 져 스며동시 자, 외우세요. 너는 당신은 손에 무슨 물건을 어떤 것을 들고 있느냐? 너는 손에 무슨 물건을 들고 있니? 정말로 외웁시다. 니 쉽죠? 니 소울이 나 져 스며동시 니 소울이 나 져 스며동시 나 져 스며동시 나 져 나 져 저는 덜근 상태가 계속 지속돼 져 그래서 지속돼 조사 동사 져 정자에는 동사 앞에 저는 동사 뒤에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동사 뒤에 동태 조사가 옵니다. 하나 들어볼까요? 5번 방안에 불이 아직 켜져 있어요. 장문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방안에 불이 아직 켜진 상태가 계속 지속돈다. 방안에 불이 아직 켜져 있다는 뜻입니다. 덩 하이 랭 저 방안에 중국어에서는 방을 우리를 합니다. 우리 방젠보다는 우리 등이 덩 하이 랭 저 랭을 밝아져 밝은 상태가 지속된다. 덩 하이 랭 저 불이 아직 켜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울이 덩 하이 랭 저 방안에 불이 아직 켜져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불이 켜져 있다 할 때 중국말로 보세요. 랭 저 랭 랭 랭 아파트 밤에 수요드 공이 또 랭 저 랭 매 층 또 랭 저 아이고 층마다 다 불이 다 켜졌죠. 랭 저 등입니다. 혹은 하이 저 등 불을 켠 채로 카이저 등 불이 켜져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등을 앞으로 가져왔어요. 등 하이 랭 저 이렇게 해도 되고 어 랭 저 등 해도 됩니다. 카이저 등 똑같아요. 불이 켜져 너 어젯밤에 왜 불 켜고 잤어?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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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왜 물 켠 채로 카이저 등 일을 켜 놓은 채로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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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 저녁 자녁 저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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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h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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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문은 등하이 량자 입니다. 방안에 불이 아직 켜져 있어요. 우리 등하이 량자 자 요거 밑에 한번 볼까요? 다른 문장 역시 예물을 통해서 이해하시기 제일 좋습니다. 동사 형사 저 목적으로 밑에보세요. 예 샌라 타우리 하이 량자 등, 위에 가고 똑같네요. 자 밤이 깊었는데 타우리 그의 방에는 하이 아직도 량자 등 불이 켜져 있어요. 카이 저 등 해도 됩니다. 예 샌라 타우리 하이 량자 등, 밤이 깊었는데 그의 방에는 아직도 량자 등 불이 켜진 상태로 계시되어 있다. 량자 등, 동사 저 목적으로 2번, 하 띠저 토, 띠토 고개를 숙이다. 고개를 숙인 채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칼상치 헌뿡하이신 헌뿡하이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칼상치 자세히 보니 보아하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칼상치 헌뿡하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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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분이 나쁜 것 같다. 헌뿡하이신 헌뿡하이신 다 띠저 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숙이고 있는데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칼상치 헌뿡하이신 여기서 고개를 숙인 채 띠저 토 고개를 숙인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본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용한 단어가 띠토 주 하루종일 핸드폰만 갖고 사는 사람을 띠토 고개를 숙이고 사는 사람 무리들 그래서 띠토 주라고 그래요. 우리 지하철 타면은 버스 타면은 그렇죠 띠토 주입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저는 스마트폰이 있어 가지고 시간 보내기는 아주 좋아요 게임도 많이 하시던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게임보다는 좀 더 의미있는 그런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다시 공부합니다 방안에 불이 아직 켜져 있어요 본문대로 기억합시다 우리 등 하이 량자 우리 등 하이 량자 혹은 우리 하이 량자 등 우리 하이 량자 등 해도 됩니다 등 하이 량자 불이 아직 켜져 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지속대조사 봉사서입니다 과 걸려있다 주워져 앉아있다 량자 계속 발견 상태로 계속 되고 있다 아시겠죠 목적어 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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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아까 구암치단 말 구암을 지르다 뭐죠 따한 그죠 중요한 것은 구암의 단어보다는 지르기 시작했다 요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구암을 지르기 시작했다 하셨나요 자 확인합시다 타 따한 칠 라이 타 따한 칠 라이 그는 큰소리 웃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타 따 타 캬 지 Gordon 끗 끗 끗 끗 끗 Shu 끗 끗 끗 끗 끗 끗 끗 끗 하신나요? 그는 스스로 지지해도 됩니다. 북경통상은 지가 이라는 말을 쓰고 타 지가 칸 치수 라이 다시 한 번 외우세요. 그는 스스로 책을 보기 시작했다. 타 지가 칸 치수 라이 타 지가 칸 치수 라이 지가 하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제 원음이 같아요. 여기 중요한 거는 칸 치수 라이 입니다. 칸 수 치 라이가 아니고 동상 하나 있을 때는 한 치 라이지만 뒤에 목적일 때는 칸 치수 라이 노래 부리 시작하다. 창 치 거 라이 그는 스스로 노래 부리 시작했다. 타 지가 칸 치 거 라이 그죠? 타 지가 칸 치우 라이 스스로 춤을 추기 시작하다. 기본 패턴만 외우시면 모범 예문만 외우시면 응용이 가능하다. 중요한 건 모범 예문를 외우셔야 됩니다. 괜찮지만 여러분 일단 보면 저절로 외우세요. 자 3번 라왕은 혹은 라왕은 지금 졸고 있다. 현지진행형 왕신은 지금 한참 졸고 있는 중이다. 해보세요. 기억나죠? 한참 졸고 있는 중이다. 자 라왕 정자이 다크스에나 자 졸다는 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다크스에이 굽북 굽북 졸다. 라왕은 인증이 많은가 봐요. 라왕 정자이 다크스에나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졸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졸고 있는 중입니다. 정자이 Burns 기억하세요? 다시 읽읍시다 라왕은 지금 졸고있다 졸았다가 아니죠 졸고있답니다 현재진행형 라왕정자이 다크수이나 다시 라왕정자이 다크수이나 오늘 중요한거 배웁니다 제가 하바드 박사 받으신 어떤 분이 칼럼슨을 봤는데 외국어에서 제일 중요한건 뭐냐 상황에 맞는 표현을 하는거다 상황 그분이 말씀하시기에는 상황에 맞는 표현을 하는거고 그 다음에 말뭉치 맨 끝에가 발음이다 세번째가 발음이 우리는 외국어할때 발음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발음보다 더 중요한거는 상황에 맞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어 배울 때 어떻게 하면 원어민가에서 영어 할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원어민가에서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원어민가에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발음은 차차차차 과일이 홍시가 익어가듯이 차차차차차 익어가는 겁니다 많이 읽으면 발음이 좋아져요 발음보다 더 중요한게 뭐다 지금 졸고 있는 중이다 정자의 다크수이나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없냐 책을 보기 시작하다 칸치 슈 라이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없냐 그런겁니다 상황에 적극한 표현을 쓰는거 이게 외국어의 첫번째 목적이에요 잘하는 목적이에요 제가 강조하는거는 말뭉치 책을 보다 춤을 추다 음악을 듣다 하면은 보다 듣다 추다 이런 동사를 같이 쓸 수 있는거 칸수 찬거 태아우 동사 다 틀리잖아요 목적 다 틀리잖아요 거기서 하나 더 하면은 정자의 찬거 나 정자의 태아우나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다시 4번 다시 4번 볼까요 4번 너는 손에 무슨 물건을 들고 있냐 당신은 손에 무슨 물건을 들고 있습니까 자 해보세요 하셨죠 확인합시다 니 소리 나 저 뭐 동시 니 나리 아 니 소리 손 안이라고 합니다 중국어는 명사 다음에 이거 리나 샹 장소로 장소 위치를 나타낸다 소리 집에 하면 자리 마음속 하면 신리 명사 플러스 리 방위사를 붙여서 장소나 위치를 나타낸다 니 우리도 손에 라는 말이 있네요 니 소리 나 저 서머 동시 여기서 나 저 란 말 쓸 수 있느냐 없냐 들고 있다 들었다 가 아니고 들고 있다면 나 저 서머 동시 너 손에 뭐 들고 있어 정말로 니 소리 나 저 서머 동시 지속되어 좋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 자 5번 방안에 불이 아직 켜져 있어요 해보세요 자 방안이 할 때 음 중국 사람들은 북경 사람들은 우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 놀러 가면 뭐라 하냐 우울이 줘 우울이 줘 방으로 들어와 앉으세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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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울이 줘 왕젠 해도 되고 왕젠 해도 되고 근데 우울이네 여기도 우단에 리가 있네 그죠 자 부리덩 제가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했죠 우리덩할량자 우 여기도 우 지복자에다가 한자는 지복자인데 중국어는 방입니다 왕저라 할 때 왕젠는 집입니다 왕젠하면 방이고 아시겠죠 왕젠 왕젠 리 하던가 아니면은 우울이 우울이가 쉽네요 우리우리 갑자기 돼지우리가 더 어려운데 우울이 우울이 방안에는 등 하이량 저 하이량 저 이 말 쓸 수 있냐 없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연습해 보면은 동사의 칠라에는 뭐만 하기 시작하다 그 다음에 뭐만 하고 중이다 는 정자의 동사는 그 다음에 4번 4번 5번은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는 동사 뒤에 나 저 량 저 하이량 저 이렇게 동사 뒤에 보신다 오늘 요 다섯 문장 짧죠 꼭 기억하세요 일단 한 열 번 읽어서 문장을 외우신 다음에 까먹으세요 저절로 까먹게 되요 그래 놓고 나중에 중증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너 소리 뭐 들고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니 소리 나지 스무 동시야 소리 나지 서머 해도 됩니다 소리 나지 서머 혹은 서머 동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지란 말을 쓸 수 있느냐 없냐 상황에 맞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없냐 이게 외국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발음 나쁘다고 비관하면 안됩니다 중국을 한국을 배운 사람이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발음 똑같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꽤 오랜 시간 걸립니다 물론 개중에 유난히 말 잘하는 사람이 있죠 보통의 경우는 발음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아시죠 내가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지 요게 더 중요하다 자 자 쉬운 문장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본문은 좀 문장이 억지게 돼서 제가 쉬운 문장으로 연습하겠습니다 요 문장은 상태의 지속 지속도 조사 연습입니다 지속도 조사 자 쉬운 문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상 신 시 류 상 거 하자 됩니다 상 거 그 자세히 하오 상 신 시 류 진암트 토요일에 워거 마 등 선생 마 등 타이타 마 리小姐 이지 취 취항 저 류 이 류상스 라고 선생님 타이타 다 노 네오 셔오자 같이 나는 마 등 시와 선생님 남자들 붙이는 거쥬 마 등 선생과 그는 마 등 타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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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어 이 사람이 마 선생이다 성이 마시다 하면은 마 선생 워거 마 선생 혹은 마 타이 그리고 마 선생 와이프는 마 타이타입니다 타이타이는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국가에서는 남녀평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름을 따라 안 써요 근데 대만에서는 자주 씁니다 늘 그렇게 써요 남편이 이 시면 리 타이타 김 시면 진 타이타 좀 아쉬운 건 아내의 성이 없어지는 거죠 아마 그 유교사회에서 넘어온 것 같아요 내려온 것 같아요 마 등은 외국사람 같고요 나는 마 등 시와 마 등 아내와 마 등 부인과 그 다음에 마리 샤오지 전부 외국사람이 마리 아가씨와 껀입니다 이런 세 사람과 함께 치항조리오 자 항조로 여행을 갔다 밑에 해석 보세요 해석 항조로 여행을 갔다 정말 어떻게 하냐 치항조리오입니다 웃음이 다르죠 먼저 동작 발생 순서대로 항조로 가는 게 먼저죠 치항조 그 다음 여행합니다 치항조리오 치 중고리오 치 상하이 리오 우리는 상해로 여행가다 북경으로 여행가다 한국어는 그렇죠 중국어는 항조로 가서 여행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중국 동사의 우선 특징이 동작 발생 순서대로 그래서 치항조리오입니다 리오 항조 하면 안 돼요 리오는 자동사입니다 이게 목적을 못하여 그래서 다시 보면은 지난주 토요일 날 나는 마딩치와 마딩 부인과 마리 샤오제와 함께 항조로 여행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 3분 아침 6시 3분에 출판이 아침 6시 3분에 나는 제가 가지고 가고 저는 카메라 를 가지고 가고 저는 카메라 를 챙기고 제가 가지고 가고 카메라 를 가지고 가고 표디하다 다입니다 저는 카메라 를 가지고 가고 마딩 선생님은 다이자 된신과 인력 마딩 씨는 간식과 인력 음료수를 다이자 가지고 가고 마딩 타이타이는 나자산 마딩 부인은 우산을 들고 나자산 마리 시오제는 다이자 르싱밥 이것도 저 연습입니다 마리 시오제는 마리 아가씨는 여행 가방을 다이자 가지고 갔다 나는 카메라를 챙기고 마딩 씨는 간식과 음료수를 챙기고 마딩 타이타이는 우산을 들고 마딩 시오제는 여행 가방을 들고 갔다 가지고 갔다 다이자 입니다 이때 다이자 들었다가 아니죠 가지고 갔다 계속해서 다이자 다이자 누구에게 소개하다 여행 가방을 듣고 있었다 여기서도 장저 이야기를 하고 틱저 우리는 계속 막 이야기하다가 너 내 말 안 듣고 뭐해 이러면 중국사람이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계속 들었습니다 다이자 공연이 공연에서는 공연 안에서 나는 모두에게 파이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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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다 사진찍다 여태 개인은 몸에 주다 누구에게 몸에 주다 나는 모두에게 사진을 찍어 주었다 파이자오 파이자오 사진찍다 촬영하다 나는 모두에게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마딘 센서는 짠자 마딘 씨는 서 있었고 마리 셔오제는 탕자 누워 있었고 상태 지속 누운 채로 마리 셔오제는 하이 천자 오드에이프 마리 아가씨는 천자 오드에이프 내 옷을 나의 옷을 입고 있었다 천자 오드에이프 내 옷을 입고 다이자 워드엔징 나의 안경을 다이자 끼고 있었다 초안이프는 알죠? 안경을 끼다 다이엔징 입니다 여태는 엔징 약하게 읽으면 안돼요 엔징 사슴이 엔징 약하게 읽으면 눈이래요 눈 눈 이럴 때 중국어는 엔징 약하게 읽으면 눈 이럴 때 중국어는 발언보다 더 중요하게 사슴이 사슴 마리 셔오제는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그죠? 내가 모두에게 사진 찍어주는데 마리 셔오제는 서 있었고 잔저 마리 셔오제는 누워 있었고 탕저 마리 셔오제는 천저 워드에이프 내 옷을 입고 있었고 거기다가 나의 안경까지 다이자 끼고 있었다 정말 너무 재미있었다 재미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탕저 여기서 이제 회화하실 때 말하실 때 상태의 지식으로 나타낼 때는 저 를 쓴다 무리 생각하시고 이 문장을 이 화면을 정지시키고 쉬운 문장이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저 가 입에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우리 밥먹고 가라 할 때도 르가 자연식에 오듯이 르가 자연식에 붙듯이 저도 자연식에 붙어야 된다 저는 한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놓고 여러가지 읽으세요 저가 입에 붙을 때까지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중국 수준이 초급 중국 고급 다 있습니다 자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고급보다는 초급 중국이 많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상신기 6 듣기 연습 보세요 여러분 저 어디가 듣기 연습 이거 보지 말고 딴 데 보세요 듣기 연습입니다 내용 다 알죠 제가 읽을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기록 한번 이해해 보세요 사회에 하여 제가 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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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는 문을 문 문 문 馬丁太太拿著衫,拿著衫,馬丁小姐帶著旅行包。 到了杭州,一位小姐給我們介紹杭州的風景。 她長著,我們聽著。 在公園裡,我給大家拍照。 馬丁先生站著,馬丁小姐躺著。 馬丁小姐還穿著我的衣服,戴著我的眼鏡。 真是太有意思了。 她的理解喔。 特許人說話,我能說話,我能說話,我能說話,我能說話。 她說話,我能說話,我能說話,我能說話。 戴著照相機。 戴著點心和衣料。 站著。站著。站著。 躺著。 누워있다。 擺著。 戴著我的衣服。 眼睛。 穿著我的衣服。 我跟馬丁先生,馬丁太太。 외국어는 눈으로만 하면 절대 안된다. 반드시 입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앞에 저 말고도 동사 다음에 칠라이, 몸하기 시작하다, 그 다음에 정자이 동사나, 마마 정자이 조판나, 엄마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정자이, 그 다음에 세번째가 동사 저입니다. 회화할 때 저를 외국어로 가끔 빠뜨릴 수 있어요. 오늘 진행태소사 정자이하고 지속태소사 저에 대해서 같이 연습해봤습니다. 진단장도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심쿵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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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